자 어서 들어와라. 자 어제 미국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세를 쳐서 오늘 아침장에 무조건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야 돼. . . . . . . 미국장이 아주 강하게 어제 반드권 이 와가지고 , 오늘 아침장에 동시효과가 괜찮아요.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어제 이야기했듯이 오우장에 주가를 회복을 하고 상방으로 쳤잖아. 상방으로 쳤으니까zuk thànhodia 오늘은 씨조가를 치고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게 안備의 씨조가를 치고 주가가 여태까지 계속 빠졌잖아. . 자 오늘은 무조건 시초가를 치고 깨지 않고 계속 상방을 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상승 추세를 확실하게 잡는 거지 시초가 치고 주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빠져도 시초가를 치고 주가나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만 시초가를 치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2360을 지지를 받으면 오늘은 전략적으로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다 이 얘기지 자 장 시작하기 전까지 재방송 듣는다 위기 제2의 IMF 대공항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이 종목은 전자점 천 119탄입니다 아 17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9탄인데 자 이 종목은 상장 이후 신규 상장 이후요 최고 목표가 만원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300%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요 자 300%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다 자 잠재재산이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앞으로 4,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향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니까 이번에 1200원 까지 빠졌어요 1200원 자 이 종목 지금 어 얼마까지 올랐냐 120% 까지 지금 올랐거든요 저희 카페에 추천주입니다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120% 급등을 했다 라고 해도 단기간에 이 강한 뇌물병을 돌파를 못합니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경제위기 제2의 IMF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이 종목은 전자점 12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냐 저는 500원 봅니다 500원 자 굉장히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예요 어 참깨라면 어서 와라 참깨라면 나이가 몇시니 개월사도 뭐 내가 뭐 제목구조가 아주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지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살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만 올 수 있다 이제 황감목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통째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짜리잖아요 최하 1000% 짜리인데 저를 만나시는 분들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박이 터진다 아 그러면 그냥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이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이렇게 4년 동안 4년 동안 자료를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179탄 째 추천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이건 바로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8시 59분이거든 오늘 어제 장 흐름으로 봐선 어제 오후장인 주가가 급락하던 거를 이제 다 회복을 시켰잖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무조건 상방을 가하게 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미국장까지 상승을 했거든 자 그러면 오늘은 시초가를 강하게 치고 주가가 빠지면 전략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2360이 깨지면 작전상 손절할 사람들은 그게 깨지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아침장에는 떨어지면 매수가 유리하다 이 얘기야 큰 손님 어서와라 여기 이제 12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지금 120% 가까이 올랐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여기 강한 매물벽이 지금 3500원대에요 자 3500원은 이게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1200원을 깨고 5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이 동전주로 살 수 있다 이거는요 천운이 닿지 않기 전에는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만나기 힘듭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500원이면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드릴 것이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6천원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6천원만 찾아 먹어도 1200%다 1200%인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가 얼마를 잡아드릴 것이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요 전 고점 제가 목표가 2만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아 저 만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만원 그러면 500원에 매수해서 만원까지 올라오면 2000%죠 여러분들이 천만원을 투자를 하면 2억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1억을 투자를 하면 20억이 될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제 이야기 헛뜯 듣지 마시고요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수익률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하고서 4년 동안 3년 동안 수익 근거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2383포인트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제 동영상 바로 밑에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아침장이 이제 강하게 2380포인트를 기점으로 주가가 반드권이 왔는데 자 오늘은 물러설 곳이 없어 얘는 조종이 오면 일단 전략적으로 무조건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야 오늘은 자 그런데 뭐 조종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공중에 떠있는 구간에 매수 들어가지 말고 매수 들어가더라도 전략적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전략을 짜야지 아무 구간이나 막 들어가면 물리는 거야 저희 카페에 여기 국민기업 관성 후원 계좌입니다 멤버시 후원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어제짱 같은 경우는 주가가 2차 빠졌잖아 근데 오후은 쉽게 안 빠진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지금 2020년도 9월 3일 아침 종합주가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이게 쉽게 안 빠져요 안 빠져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안 빠지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손절칠 거면은 쫓아 붙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땐 기다려야 돼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어쩔 수 없어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상방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올라가야 돼 오늘은 조정이 오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럼 이 동영상을 잘 보십시오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 500%에서 1000% 대박이 수익이 나는 이유이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포스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4월 10월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번영을 위해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 자 이걸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자 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종목으로 인생 스물을 내십시오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저로의 기회가 왔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 178탄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대박 기대 종목인데요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하나께 어서와라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 자산이 지금 23,000원 인데요 자 23,000원 자 23,000원 인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이 지금 현재 이번 종합주가가 워낙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는가 약 2,000원 1,900원 까지 빠졌습니다 뭐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1,800원 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3,600원 까지 올랐으니까 저희 카페에서 대박 기대 종목인데 지금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잠재 자산이 23,000원 짜리가 지금 10분지 1토막이 났습니다 약 1,800원에서 지금 추선하고 난 다음에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더 이상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지금에 지금도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고요 1차 매수 들어가시고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천원인데 천원이면 이 종목 저는 천원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요 야 이거 3,000% 짜리인데 3,000% 자 다시 한번 시황 분석을 해드리지만 오늘은 무조건 상승세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공중에 이제 갭상으로 이제 주가가 튀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야 자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시초가 오늘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2,369까지 하방이 올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 2,360 포인트 어제 종가 부근이지 요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이거 내가 지금 선물옵션 방송하나 굳이 뭐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해 줄 필요는 없고 선물옵션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2,360만 잘 지켜보시고요 2,360이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선물옵션 방송을 하고 앉았네 그냥 종합주가 시왕만 가르쳐 드리는 거지 제가 내가 이거 선물옵션 방송을 하고 앉았어 아이고 나 참 미치겠다 진짜 이게 또 옛날 이게 원래 원태생이 그쪽이라서 저도 모르게 그냥 선물옵션 방송을 지금 하고 앉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이거 초 대박 종목입니다 이야 이거 제가 특별히 좀 별표 체크를 해 놨어요 아까 제 177 2020년도 9월 3일 아침장 시작하고 지금 현재 약 8분 정도 지났는데요 8분 정도 지났는데 흐름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상방을 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깨지면 이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시초가가 깨지면 안 되고 두 번째 시초가가 깨진다고 해도 2360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 이제 은봉으로 막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일봉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2360포인트를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깨면 또 하방압력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상승장으로 가야 되는 구간인데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되는 236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 이거 오전장에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만 고정도만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탄하고 178탄하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